오늘은 제가 간식을 들고 잠이 들면 호두마루가 반응을 어떻게 할지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집중도 많다 집중도 많아 집중도 많아 집중도 많아 집중도 많아 어? 갑자기 잠이... 집중도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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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얘들아 이거 엄마 진짜 소중한거야 진짜 너네가 지켜줘야 돼 보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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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ilen cannabis 바로 이거 엄마 너무 소중한 뼈야? 네 오 오 오 실내의 눈빛 와 이거 엄마 너무 졸음한 뼌데 아 졸음이 엄마 너무 소중한 뼈야 마루씨 오 이 새끼 고개 돌리는 거 봐 마루씨 바로 홀라당 가져가버리네 그거 엄마 소중한 뼈라니까 마지막으로 마루가 먹고 있는 제 뼈를 한 뺏어가고는 시늉을 해볼게 아 너무 순한 거 아니야? 야 벙벙 벙 우두둑 심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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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운소 평균 어 지금이면 또 할마나? 에이쿠 빙 그린 그린 멈춘자 멈춘자 호주야 호주야 펌시 멈춘자 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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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